자 경주님께서 저기에 마마무 포카 얹으면 되겠다 라고 아 여기에 오우 그거는 살짝 포카는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랑 그렇게 포카 넣는 그런 거에 너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저 아까 반지 떨어뜨린 거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자 4010님 저걸 보관하고 있는 문스탭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이게 왜 이게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카메라로 봐서 그래요 왜요 왜 아니 아니 카메라 감독님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카메라를 한번 거쳐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전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그래 이게 카메라를 한번 거쳐 나오니까 얘가 조금 이 친구는 아직 카메라 효과를 못 받은 친구야 그래서 이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니 갑자기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웃으시길래 조금 놀랬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저는 상처 안 받지만 이 아이에게도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아 여기에 사인을 남기라고 하는데 어 사인 이거 사인은 어떻게 남길까요 아 여기 있습니다 사인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쵸 원래는 이렇게 사인이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싶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사인을 왜 남기냐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아 사인을 왜 남기냐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원래 이런 작품에 작품에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무도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가품을 못 만든다 이게 제 가품 못 만들게 하기 그래서 제가